방구석 미션을 양성화입니다. 레코딩 타임즈! 오늘은 볼트2 입니다. 지난번에 볼트 276을 저희가 리뷰를 먼저 했고 아마 그게 먼저 올라갔을텐데 상당히 충격적인 퀄리티를 보여줬었죠 볼트2에서 이제 뭐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근데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돈이 확 내려가잖아요 15만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그렇게 까지 또 마이크가 마이크가 우리가 그때 이제 214하고의 조합을 되게 엄청 꿀조합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이크 가격대가 214는 5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 자체가 한 20만원대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의 마이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컴프레서를 썼을 때 그 퍼포먼스가 최종 퍼포먼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마이크가 저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조합은 볼트2로 같이 좀 스펙을 맞춰서 아예 가격대를 확 내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볼트 이제 276하고 얘기를 할 때는 276에다가 214 조합해 갖고 총 90만원의 조합이 완전 잘 어울리는 꿀조합이라고 한다면은 볼트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4만 9천원인데 여기다 마이크도 한 20만원대 나오는 요새 가성비 좋은 그런 컴덴서 마이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한 45만원 선 완전히 반값으로 딱 줄인 마이크까지 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다른 악기 회사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그런 원래 되게 잘 만들고 이제 역사가 깊은 아니면 혹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맘먹고 엔트리급 만들면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굉장히 좋은 예이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이런 역사와 전통에 그 제작 노하우가 쌓인 회사들이 엔트리급을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트리급이 잘 나오게 되면은 그 위쪽에 있던 중가 때 하이엔드 영역도 이제 그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퀄리티 컨트롤을 더 빡세게 하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UAD에서 아주 좋은 시기에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썼던 276은 저희가 이제 그 컴프 사운드 워낙에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평가를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만약에 이 볼트2가 거기서 딱 진짜 컴프 빠진 사운드 우리가 그 빈티지 프리앰프만 딱 놓고 녹음했었던 그 사운드가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면은 아주 괜찮은 인터페이스 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거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디자인은 276이 훨씬 예쁩니다 이 옆에 그 옆면의 그 우드 패널 그렇죠 입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 상당히 나네요 이게 안 이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워낙에 소품적인 네 오브제로서의 디자인이 뛰어났었는데 요거는 좀 그거에 비해서 좀 깔끔하고 단촐한 편입니다 네 자 볼트 이렇게 버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요렇게 다양한 스튜디오 팩과 어 76 시리즈 그리고 그냥 일반 원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인터페이스 볼트1 제일 싼 모델은 17 179,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구요 저희가 오늘 하는 2 곱하기 2인 2아웃 볼트2는 249,000원입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노브들이 이제 그때 상판에 전부 다 위치되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전면부에 전부의 노브가 몰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보는 모양이죠 네 딱 기본적인 엔트리캡의 모양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간단하게 유니버셜 오디오의 로고만 딱 찍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인풋과 각 채널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들 그리고 모니터와 헤드폰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외관 잠깐 보고 올게요 똑같아요 자 인풋 1,2가 요 앞에 있구요 네 각각의 인풋을 제어할 수 있는 노브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조절하실 수 있구요 빈티지 아 이 버튼 참 이쁘죠 이쁘죠 색깔도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녹색이구요 그리고 48V 팬텀 파워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니터는 요런 식으로 아하 네 참 이뻐요 아 여기에 모니터 노브 모니터 볼륨 노브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헤드폰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깔끔하게 유니버셜 오디오에 로고 박혀 있구요 옆면에는 뭐 나무는 아니지만 네 요런 식으로 까만색 패널과 아래쪽에도 패킹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지금 USB-C 타입으로 버스 파워 구동 중이죠 그 다음에 파워 온오프와 캔싱턴 락 그리고 여기 뭐 아답터도 사실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미디 인아웃과 그리고 모니터 아웃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렇죠 그냥 요렇게 생긴 겁니다 자 볼트2의 후면부도 요렇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투인 투아웃에 또 중요한게 USB 버스 파워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가지고 다니시기가 편하구요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링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뭐 지난번하고 같은데 이제 그 컴프레서 칠류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만 빠져 있습니다 빈티지 마이크 프리앰프 UAE 610 진공감 프리앰프 사운드 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새는 소프트웨어들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 물론 이제 뭐 주는 것들이 완전 풀 버전을 준다기보다 뭐 몇 달 구독 뭐 약간 뭐 버전 조금 모자란 거 이런걸 좀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그중에 진짜 꿀템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같이 주는 것들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다이나믹 레인지는 역시나 112로 가격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살펴봤구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1176에 해당하는 그 컴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었는데 얘는 사실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 말고는 체크를 할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그 610 빈티지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거 두 개로 해볼게요 그걸 켜고 녹음한 거 끄고 녹음한 거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알아볼게 네 뭐 이정도면 그냥 크기가 확실히 작아졌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전편에서도 뭐 여행용 어쩌고 했지만 사실 이게 좀 진정한 여행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볼트2 기본상 먼저 체크해 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티지 프리앰프 끈버전 켬버전 해갖고 두 종류로 또 비교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선 미션의 영상입니다 로고딩 타임즈